시니어분들이 병원에 며칠간 입원하셨다가 막상 퇴원하려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집으로 퇴원을 하지 못하시고 양로병원에 단기기간 동안 재활을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현재 스탬포들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고령자들을 배려한 고령친화병동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시니어분들이 이제 입원하셨을 때 더욱더 안전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의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 이런 노인 전문 병동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도맡아 성공리에 끝마쳤고요. 이렇게 의학교육 우수학자상도 수상하였는데요. 이런 노인 전문 병동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시니어 친환경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파트도 있지만 환자 가족들도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시면 이제 입으로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조금씩 드리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하실 때 침대 머리를 올려서 식사를 하시게 도와드리고 끝나시면은 다시 눕혀드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몸을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 활성화가 늦어집니다. 그러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침대 끝까지 나와서 걸터 앉아 식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옆에 의자를 놓고 더 기력이 있으시면은 의자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팁은요. 소변줄이나 심전도를 검사를 하는 이런 줄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으면은 최대한 빨리 중단하자 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사를 하시러 이제 걸터 앉으러 끝까지 가시는데 소변줄이 붙어있고 심전도 모니터가 붙어있고 정맥주사 아이비 라인이 아직도 붙어있으면요. 정말 불편해서 가기 싫어지세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신지. 환자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호전이 되고 있다면은 매일같이 이런 줄들의 필요성을 재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최대한 물리치료를 일찍 시작하자 입니다. 일반 병동에서는요. 퇴원하시기 며칠 전에 혼자서 생활이 얼마나 가능하신지 검사를 받으시고 약로병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는 것보다 일찍 시작이 되면은요. 함께 운동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면 시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환자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면은요. 밤에 주무시는데 혈압을 측정하는 일이나 매일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피검사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통증이 남아있으셔서 잠을 설치신 분들에게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진통제를 드시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선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을 가꾸자 입니다. 선망은 이번 환자의 10에서 15%가 경험하는 질환으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사기를 빼내는 심한 과다 행동이나 생생한 환각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저녁시간이 되면은 더 심해져서요. 이를 목격한 보호자는 어 우리 엄마가 변한 것 같아 라고 느끼며 심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들으시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두세 시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지금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야 라고 말씀드리며 현실을 자각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력과 시계를 갖다 넣으시고요. 낮과 밤이 구분이 되는 창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병원 입원 경험이 더욱더 환자 중심 치료가 되기를 희망하고 불필요한 양로병원 입원은 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